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윤선미입니다. 오늘은 해커랭크에 있는 더 리포트를 풀어보겠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 해커랭크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많은 SQL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설은 MySQL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해커랭크라는 플랫폼이 한 문제를 여러 DBMS로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저희는 MySQL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You are given two tables. Students와 Grades라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Students인 것 같고요. 이게 Grade인 것 같아요. Students contains three columns, ID, Name, Box. 그래서 아이디랑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점수인 것 같아요.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Grade contains the following data. 이 Grade랑 Mean Mark랑 Max Mark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테이블이냐면 0점부터 9점까지 가진 사람은 그레이드가 1, 그 다음에 10점부터 19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레이드가 2. 그래서 각 점수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등급을 가지는지를 저장해놓은 메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문제 서술을 조금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상황 설정이 있는 것 같네요. 뭔가 리포트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리포트를 만들으래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랑 Mark를 가지고 있는 리포트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시켰는데 Names of those students who receive a grade lower than 8 그러니까 8그레이드보다 더 낮은 그레이드를 받은 학생들의 이름을 원하지 않는데요. 좀 엄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QL문으로 쓰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The report must be in descending order by grade 그래서 그레이드를 가지고 내림차선 정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higher grades are entered first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높은 그레이드일수록 그리고 if there is more than one students with the same grade 그러니까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order those particular students by their name alphabetically 그 다음에는 이제 name의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8그레이드 이하인 학생들의 이름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정렬을 해주는데 처음에 그레이드로 해주고 만약에 같은 그레이드 그러니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가지고 알파벳이 해줘라. Finally, if the grade is lower than 8, use no as their name and list them by their grades in descending order. 그래서 8그레이드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일단 이름은 null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레이드를 가지고 descending order를 해달래요. If there is more than one student with the same grade assigned to them 여기에서도 똑같은 그레이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다 null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렬을 어떻게 해줄 거냐 order those particular students by their marks in ascending ord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복잡할 거는 없는데 일단은 8그레이드 이하 받은 학생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복잡한 정렬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거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도와달래요. 도와주는 커리를 짜보래요. 샘플 인풋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 샘플 아웃풋은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가 일단 높은 사람보다 쭉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만약에 동일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기 9점 9점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알파벳 디컬리 소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J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이 A니까 이 사람은 더 위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이제 써주고 만약에 그레이드가 동점인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었죠. order those particular students by their marks in ascending order라고 했네요. 올라가는 오더로 써달라. 그래서 이제 63점 받은 학생이 68점 받은 학생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쿼리를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두 개 테이블을 조인부터 해줍시다. 그래서 스튜던트 를 S라고 하고요. 그레이드를 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의 마크가 G의 민 마크랑 G의 맥스 마크의 사이에 있을 때에 그걸 이제 조인을 해주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88점인 학생한테 9그레이드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니멈 마크 이 사이에 그 점수가 위치한다면은 이 레코드가 붙게끔 하려고 하면은 조인 조건을 짜주실 때 이렇게 비트윈을 짜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 네임 이름을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를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었죠. 그리고 마크도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특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레이드가 8 이하인 학생들의 이름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널로 출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case when g의 그레이드가 8 이상인 경우에만 네임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널를 표시하고 싶다면 조건문을 써주지 않고 그냥 닫아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임을 출력을 할 거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그냥 널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고 as name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 서술에서 얘기했던 doesn't want the names of those students who receive a grade lower than 8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order by를 잘 써줘야 되는데요. 맨 처음 조건은 뭐였냐면 일단 그레이드를 가지고 오더링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order by g의 그레이드로 오더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내림차순 정렬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높은 것부터 정렬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레이드에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가지고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파베티컬이 올라가는 순서로 이제 이 이름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null로 출력되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null이라고 이름이 다 똑같이 출력이 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얘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오더링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s marks를 써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ascending이라고 써줘도 되고 생략해도 되니까 지금 name하고 marks에는 ascending을 안 써줬고요. 이 정렬을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정렬 조건에 왜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 서수라고 정확히 동일해요. 그레이드가 똑같이 9점으로 동일할 때 얘네들을 어떻게 정렬을 해 줄 거냐 이 레코드를 앞으로 출력할 거냐 이 레코드를 앞으로 출력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정렬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서는 이름이었죠. 제인과 줄리아였어요. 둘 다 9였는데 하나는 제인이고 하나는 줄리아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레코드를 위에 출력해 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일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름을 가지고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출력 순서가 맨 앞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출력해 줄 수 없는 비운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8점 이하일 거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출력을 해 줄 거냐 마크가 얘가 만약에 50점이고 얘가 만약에 51점이면 점수가 낮은 애부터 출력을 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런 코드 눌러보시고요. 콩그레출레이션스 나왔으면 이제 서브밋 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똑같이 풀었는데 난 정말 똑같이 풀었는데 콩그레출레이션스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 오타니까 오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혹시 제 해설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다면 댓글로 풀이를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조인과 조건문을 이용한 풀이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난 이렇게 정렬을 좀 여러 컬럼을 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데이터리안의 SQL 캠프 입문반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볼 수 있습니다. 캠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